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리리 수정이가 너무 두근두근 떨리는 날입니다 정말 떨려요 진짜 너무 떨려요 오래간만에 폭발을 하러 이곳 신동에 왔습니다 수원 신동에 곱게비라는 곱창집인데요 10인분을 20분 안에 먹으면 성공시 50만원 실패시 5만원 항상 그래왔듯이 기부 자 우리 기부할 수 있도록 50만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시는 5만원이에요 자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떨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러분 오늘 상장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최초 최초로 성공을 해서 50만원 기부를 하도록 여러분들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10인분이고요 팔이 무거워 팔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무거워가지고 우리 수장님 화이팅입니다 갑니다 여기다 덜고 시작해도 돼요? 와 된대 이게 잘 퍼지지도 않아 이게 그리고 여러분 양배추가 양배추가 좀 강건일 것 같아요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나 이만큼은 컸는데 한 하나 둘 셋 한 이 큰 그릇으로 한 열 열 번은 더 나올 것 같고 밥공기라도 하지만 삼십 번은 나올 것 같고 자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기다려주세요 Plus 잠시 한 1 3 5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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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실패했어. 제가 많이 먹는다고 먹었는데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 정도? 양이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제가 여태껏 푸팡 한 것 중에 양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곱창이니까 찔기니까 처음에는 막 삼킬 수 있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삼키는 것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기부금액은 실패했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지금 방송 동안 터진 별풍선은 전액은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같이 우와 여러분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여러분 사장님이 기부한다고 하셔서 상금을 주신대요. 여러분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도 그럼요. 여러분 이거 사장님 기부금으로 주신 거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금액은 어떻게 사장님의 이름으로 제가 대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장님 이름으로 기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한마디 시청자분들에게 가게 많이 오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오실까요? 오시죠.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웬만한 지역은 저희가 다 배달이 가능하니까 한 번씩 시켜주시면 저희가 양이나 맛이나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드릴 텐데 서비스도 분석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가 나 지금 머리 백지짱 됐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Lori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